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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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7티어에서 나쁘지 않은 화력이라고 생각해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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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나크는 영구 위장이 이쁘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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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주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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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희진 진짜 위... 그 장갑이 이상하다 독특하게 생겼다 철갑 위주로 해볼까요? 항공전함 난 별로일 것 같은데 일단 뭘 하나 하면은 반대쪽 거를 컨트롤을 못해요 항공전함이 지금 컨셉으로는 진짜 포각도 그리고 포격도 그리고 장갑도 그리고 너의 장점은 뭐니? 포 디자인도 꾸려 못생겼어 동글동글해 포가 전 이런 부분 각진 주포 좋아하거든요 미국 볼티모어 주포나 뭐 미국 마크세븐 주포 그런 거 맞아 나도 그런 방식을 예상했었는데 뭐 개발진은 좋아한...진 않았나 봐 모나크는 시그마 1.9? 줘도 되지 않나? 지금 1.9인가? 1.9인가? 모나크 시그마 1.8이네 한 얜 2.4 주자 그럼 그래도 쓰레기일 것 같아 피탐은 진짜 좋긴 해 11.5면은 8티어중 원탑 아닌가? 순양함보다 좋을텐데 몇몇 순양함보다 10.5몇 순양함보다 리슐은 일단 포베츠가 훌륭하고 그 다음에 엠브있고 사거리 길고 게다가 철갑탄도 성능이 되게 좋아요 만들 야 주자가 고프 그건 아니지 퀴즈 야 철갑 괜찮은데? 나 23,000 뺐어 뭐 백간 리옹이긴 하지만 야 체력 찍었어 이 친구 내 두발 내 여섯발 얘 왜 왜 들어온거냐? 부포 세팅이긴 한데 체력을 찍었네 뭘 뺀거지? 포장전을 뺐나? 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날아가는 집탄 너무 싫어 열파다 그래서 다시 임신 빼고 장전 몇 초야? 25초 모나크도 탄속 느린 편이죠 이거 15인치 모나크도 탄속 느린 편이죠 이거 이거 전형적인 아시아 서버 포지셔닝인데 그치? 구축 하나만 캡으로 보내고 다 뒤에 있는 거 아 이거 야 엔진 속도 줄어들어 있는데 아 역시 좋은 문화 같이 쓰자 얘도 스.. 슈퍼 소리반이 아니네? 저것 처리uldade 얘 왜 자꾸 고 폭탓만 쏘냐? 주치원 여기 생스테드 데이얼이야? 생스테드 데이얼 배틀쉽? 야 근데 철갑도 괜찮다 백관 전함이긴 했는데 알제리 사라졌어 여기서 깝치다가 10티어한테 죽었다 데트 배틀쉽? 어 그런거 같다 지금 캡에는 뭐가 있을까요 드레이크 없고 아카측 야 구축 진짜 많네 수직분산이 괜찮은거 같은데 두발 한발 씹혔다 짜비스 뭐하는거야 거기서 아 같이 캡캡 빠졌구나 아 아 룬 왜 들어간거야 친구야 안들어가도 되잖아 하이씨 야 그래 저 두개만 잡아라 두개만 제발 두개만 제발 제발 코삭 잡아 아 아이씨 못잡았다 이제 레이.. 응? 뭐야?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아니 아래있던 애들 다 어디갔냐 이 저비스는 아무것도 안하고있지 아 캡캡에.. 코삭이 들어온건가 어 리옹 드디어 죽였고 아 짬롯 찍혔네 짬롯 찍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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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모나크도 그냥 일반적인 전함처럼 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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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생각보다 으흠 사실 제가 모나클을 지금 거의 한 2년만에 새로 타봐요 티어올릴 때 이후로 너 엔진 나갔구나 으흠 We destroyed And enemy cruiser 야 저거 부포셋 포메론인데 저걸 덮이네 이거 근데 이 무사시랑 모가미가 좀 잘해주면 몰라요 이길 수도 있어 지금 이거 또 캐 쏘고 선회해야겠다 아 근데 구축이 너무 많이 살아있네요 지금 저팀 우린 하나도 없네 구축이었던 것인데 우린 다 아카츠키 우후감이 죽었다 야 콜로라도 잘 버틴다 깨꿀 아씨 그거 없구나 야 포멜은 이렇게 빨리 붙을 줄 몰랐까 아니 왜 구폭 바꾸니까 백가냐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수리관 없다 내꺼양 저 부포 어떡하냐 고간 찍었을텐데 야 고간 고간이다 고간이 이길 다 들어온다 앗 따가 앗 따가 앗 따가 에이씨 아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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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구폭이 날아가 시 철갑인줄 알았는데 아씨 백 백갓는대지 아씨 백갓는대지 드레이크님 농축 도마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아 오니 지저스 아 아 아 아 아 그만해 아 아 아 그만해 아 그만하라고 어깨 잡았지? 너무 아파 따가워 겟따가워 엄청 따갑네 아니요 위장코드 제가 따로 주는 방식이에요 야 근데 이 정도면 모나크로 진짜 노력했다 인정? 15만 딜 1등 우리 둘이 킬 다 했어 적팀 8명 죽었거든 우리 둘이 8명이야 노캐가 시타들 많이 안터진게 아쉽다 철갑탄이 괜찮은데 모나크 제가 더 아쉽다 3대 1 2 한글자막 by 한효주